봄이라서요 이제 다육이한테 약을 치는 계절이 와 가지고요 이 약은 친환경 충제균제에요 액체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저께 택배가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끄집은 해 볼께요 잠깐만요 아 자 손톱 손으로 잡고 하는게 잘 안되네요 빠르겠네 어저께 날파리 종류 붙이면 날파리 종류 있잖아요 그런 해충들이 달라붙는다고 주신 거에요 이게 아마 꽤 많이 왔네 1,2,3,4장 인가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이게 친환경살균제 얘는 균제네요 이건 살균제 처음 사용시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지 청춘불팩 이렇게 사용하라고 친절하게 이렇게 붙여주셨네요 그 다음에 얘도 아 이건 깝지 치는 약인가봐요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보내셨네요 아이고 세상에 이것도 보내고 살충살균 사용시 흔들어 사용하면 효과가 증대 온장마여름 사용금지 2리터에 0.2미리 이렇게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이거는 아마 스포이드예요 이거는 제가 스포이드를 한 손으로 끄집어내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떡바닥에 눈이 더 잘 보이네요 스포이드예요 여기 보면 눈금이 되어 있네요 눈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에다 희석하는데 사용하는 스포이드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고 오셨네요 그래서 오위무가 많네요 이렇게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가지수가 일곱 가지나 되네요 이렇게 왔는데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제가 알게 됐냐면요 킥장에 다육식물을 잘 키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약 안 치느냐고 369 약 안 치느냐고 이러시더라구요 그래서 농약을 사갖고 사용한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자기는 이걸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근데 이거는 친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저희집에도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고 이런데 그분도 집에 반려 묘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도 줄고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하시는데 어머 그건 어디서 사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유튜브에 보면은 핑크 장갑이라고 있어요 그 영상에 보니까 이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구요 그분도 식물이나 다육식물을 판매를 하시고 친환경 충제 균제 도 같이 판매를 하시더라구요 근데 아주 젊으신 남자분인데 아주 친절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판매를 해가지고 이제 또 가서 집에 있는 식물 다육식물 한테 제가 치려고 저도 구매를 했어요 다 해가지고 10만 7천원 줬거든요 이게 물 1리터에 1.5리터 뭐 이렇게 발병시 물 1리터에 3 내지 4 미리리터 이렇게 살균제 네요 이거는 이렇게 보고 이것도 이거는 살균제 이렇게 사용방법을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서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이거는 살충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친절하게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이것도 녹각이 이거는 이제 요거는 아마 살균 살충제를 사용할 때 이제 요거를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건데 이제 고온 장마 여름 사용하면 안된다는 그런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보내셨네요 이제 저도 이제 날이 따뜻해지기 전에 3월달에 쳐줘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님들한테 요거를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또 올려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요렇게 말씀 드리고 어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진짜 나들이 가고 싶은 그런 날씨입니다 네 그럼 나들이 또 좋지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이 돼요 건강 조심 하시구요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요 압축분사기도 제가 시중에 파는 거를 샀어요 요거 요거는 35,000원 줬는데 5L에요 얘가 5L 되어있죠 아 이거 우리나라 꺼네 그래가지고 요걸 킥장에 갖다놓고 369 369 로 쳐야 된다고 하니까 요거는 가격이 엄청 다양하더라구요 충전식도 있다는데 그거는 좀 어깨에 둘러매고 막 하는건데 가격도 뭐 20만원대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요거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샀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거도 보여드렸구요 요거도